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김기철 선생입니다. 4월입니다. 우리한테 남은 아주 큰 시련이 하나 있죠. 중간고사입니다. 중간고사 말 그대로입니다. 지금 준비 잘 하고 계시나요? 라는 질문 만약에 아직 시작 안 했다면 지금 당장 캐스트 보고는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제가 EBS가 반영되는 친구들 기준으로 공부법을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계획은 어떻게 짜면 되는지 막상 시험 기간이 딱 되면 전날 과목을 공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영어 공부 시간이 안 나오잖아요. 그럼 이론적으로 우리가 영어를 공부할 수 있는 게 아마 20일 조금 안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20일 정도 남았다고 치고 보통 많은 학생들이 물론 4월 말에 시험 본 학생도 있고 그래서 5월 초에 보통 많이 끝나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4월 말 5월 초에 시험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우리한테 남은 기간이 약 한 20일 정도? 왜? 시험 대비 기간 동안에는 그 전날 과목을 공부해야 되니까 그럼 어느 정도인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시험범위 먼저 계산을 하셔야 돼요. 이거를 일수로 나눌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저희가 현장에서 많은 학생한테 물어보니까 아마 EBS 지문이 한 80 지문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EBS 지문으로 기존으로 설명드리는 겁니다. 수동특강이 한 250개 지문이 있는데 그 절반이면 약 120개 정도 되지만 뭐 일치, 불일치, 그래프, 목적 뭐 이런 쉬운 유형을 다 빼면 한 80개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계산이 딱 나오는 거죠. 아, 나 20일 동안 지금부터 공부하면 하루에 매일 4개씩은 하면 되는구나.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이게 결국에 성적으로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아시잖아요, 해봐서. 공부 안 하고 있다가 막판에 몰빵으로 공부하려고 하면요. 이게 진도가 너무 많아서 감당이 안 됩니다. 나 하루에 4개씩은 꼭 하겠다. 물론 그 4개씩 공부하는 게 결국에 수능 공부에도 도움이 돼요. 그래서 아, 막판에 몰려서 공부하지 말고 범위가 있으면 일단 범위를 나눠보세요. 20일로. 그럼 내가 며칠 정도씩, 하루에 몇 개씩만 공부하면 되는구나 이 계산이 딱 나옵니다. 그러면 목표는 이제 세웠으면 이제 씹어 먹으면 됩니다. 하루에 아, 내가 저희 학교가 80개인데요, 선생님. 그래서 저는 하루에 4개씩 하면 일단 20일이면 1회독은 끝납니다. 라고 한다면 씹어 먹었다는 의미는 지문에 있는 단어수건 다 외워야 해요. 아, 결국에 그게 또 수능이기도 하니까 외우, 당연히 외워야 됩니다. 구문 분석, 그러니까 문장 해석할 줄 알아야 되고요. 문장, 문장 해석은 할 줄 알아야 돼요. 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은 문제가 변형되었을 때 어휘나 빈칸 문제로 나왔을 때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 단어수거 외운다. 문장에서 꼼꼼히 하는 해석은 한다. 자, 두 번째 각 지문에 아, 첫 문장이 소재예요. 핵심 명사 주제는 뭐지? 자, 부조건 주제 표시합니다. 그 다음에 결론이 맨 마지막 문장이죠. 그 글에 소재, 또는 주장이나 결론 줄거리 파악하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아, 이렇게 줄거리가 파악되고 있구나. 이게 쌓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문 하나를 공부할 때 단어수거 외운다. 문장에서 꼼꼼히 한다. 그런데 문장 해석을 했다고 공부가 끝난 게 아니라 아, 이거 줄거리가 이런 거였지. 얜 주제가 이거였지. 뭘로 끝났지. 이거를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변형돼서 이제 중간고사에 나온다고 해도 삽입이나 순서나 대입학, 빈칸 문제 푸는데 문제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4개씩을 내가 정말 꼼꼼하게 공부한다. 단어, 수거, 해석, 그 다음에 줄거리, 키워드 잡으면서 공부하기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변형되는 거 웬만하면 전부 다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자, 지금 건 물론 지금 EBS로 설명드리고 있는 건 맞지만 만약에 EBS가 아닌 다른 걸로 이제 시험원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기준으로 공부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두 번, 세 번을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건요. 배워서라도 공부를 해야 돼요. 특히나 고난도 문장이나 지문이 학교 시험에 꼭 나올 겁니다. 왜요? 변별력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걸 낼 수밖에 없거든요. 아, 이거 제가 혼자 해서 도저히 안 돼요. 그럼 누구한테라도 배워야 돼요. 인강을 듣던 꼭 제 수업을 들은 얘기는 아니에요. 인강을 듣던 아니면 학원 다니는 학생들, 학원에서 듣던 어쨌든 간에 자기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씹어 먹어야 됩니다. 보나 마나 이거 위주로 나와요. 특히나 EBS로 이제 중간공사 나온 학생들 저희가 벌써 공개 자료실에 난이도 선별표를 올려놨습니다. 별 하나부터 별 다섯 개가 난이도가 있다고 한다면 보나 마나 세 개, 네 개, 다섯 개 정도 고난도 문제 위주로 나올 거예요. 그래야 변별력이 유지가 되니까 그래서 배워서라도 반드시 이건 익혀놔라. 그래야 대비가 된다. 그러니까 20일 동안에 하루에 네 개씩 공부할 때에는 아, 내가 그냥 정말 오리지널 영어로 공부하듯이 단어 수거, 해석, 줄거리, 키워드 잡기, 주제 파악하기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거고 아, 난이도 있는 별 세 개, 네 개, 다섯 개는 배워서라도 내 걸로 챙겨 놓는다. 자, 그러면 저희 벌써 올려놨습니다. 수업을 들어서라도 이해를 해라.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꼭 변형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변형 문제를 풀어봐야 자기가 정말로 아, 이 질문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아닌지 판단이 가능하거든요. 저희 자료실에 또 자, 변형 문제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아, 물론 이거는요 저희 수강생들만 들을 수 있긴 한데 변형 문젠 꼭 풀어봐라. 그래서 어, 매일매일 20일 새벽에 공부하는 거고요. 그리고 시험 전날입니다. 시험 대비 기간 동안에는 또 영어를 못할 거 아니에요. 물론 영어가 첫날이면 참 좋긴 한데 영어가 마지막 날이거나 중간일 땐 무조건 시험 다음 날 것만 공부하다 보니까 그때 뭐냐 이겁니다. 별 세 개, 네 개, 다섯 개 고난도 위주로만 집중적으로 공부하세요. 아, 원래 쉬운 건요 사실 시간 낭비잖아요. 난이도가 있고 어려운 거 위주로 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 내가 직전에 공부할 때는 세 개, 네 개, 다섯 개짜리 고난도 위주로 공부한다. 자, 그 다음에 꼭 문제 꼭 풀어봐라. 이런 식으로 대비하면요 분명히 중간고사 좋은 점수 나올 겁니다. 더하기 이 공부가요 중간고사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수능 때 도움되는 또는 6평에 도움되는 공부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아, 매일매일 공부하시고 계획 짜시고 그 다음에 문제 풀어보시고 어려운 건 수업을 들어서라도 메꿔라 그렇게 공부하면 분명히 원하는 결과 나올 거고요. 또 궁금한 거 있는 학생들은 저희 Q&A에 오셔서 질의응답하시면 저희 실장님들이 상세하게 설명드릴 겁니다. 꼭 원하는 것만큼 성적 나오고 원하는 대학 가는 그런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